그리고 또 귀족수술에 사용하는 보형물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죠 이 경우는 실리콘이 기성으로 나오는 귀족보형물이 가장 두꺼운 게 대략 6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꺼진 양이 너무 많은 거죠 환자가 그래서 이렇게 기성에 나오던 거랑 그 위에 하나 더 덧대가지고 두 겹으로 넣은 귀족보형물이었고 이거는 사실은 코 수술할 때 쓰는 L자 실리콘인데 거기서 약간 위아래를 끊어가지고 여기 고양이 수술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넣어주는 이런 수술을 했던 거죠 물론 위치도 삐뚤어지고 양쪽 다르고 해서 제거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별 모양 별 사탕 같은 모양의 보형물도 있더라고요 뭐 개인이 만드신 어떤 선생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보형물도 있었고 코 앞쪽에 고양이 수술이라고 이렇게 실리콘 쪼가리 만들어서 넣는 그런 수술도 있는 것 같고요 매드포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거 빼고 봐서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팔자주름에 귀족보형물로 들어간 것 중에 제가 8mm까지 본 거는 거의 없어요 6mm, 7mm 이 정도는 봤는데 이렇게 두 개 들어가거나 얘는 무려 근 한 1cm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환자가 이걸 몸에 넣고 있는 상태로 봐서도 많이 꺼져 있어서 뭐 좀 부족해서 한 10mm 넘으면 되려나? 이제 이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있는 게 10mm였던 거예요 제가 넣어본 여기 보형물 중에 가장 큰 양이 이제 이 환자인데 16mm를 넣었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꺼진 분도 있구나 라는 걸 알았던 경우고요 이 환자는 입 안에 실리콘 보형물이 이렇게 잇몸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잇몸을 뚫고 나오려고 위치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필러를 계속 맞으신 분이 있었어요 수술하려고 보니까 여기를 딱 열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필러가 찍 하고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이런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완전한 해결을 못해서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도 있는 거죠